방어 한 번 더 쳐봐 이거 아 이거 너무 오 방어 또 써졌어? 개꿀 아 뭔 주작이야 근데도 못 잡아 얘를 소금절이 데미지에 안죽지 않냐? 아우 피해를 남은거 너무 아쉽다 진짜 한 번 더 써봐 제발 방어 한 번만 더 방어 우워 오 이게 돼? 어 피치 잘가 어 일격기 확률이 더 낫겠다 뼈 때리지 마세요 저거 특수형일까봐 나 일단 야오히트 안 넣었거든 저거 특수형일거 같아서 왠지 저거 특수형이다 내가 딱 봤을때 일단 속이기 내던지기 뭐야 얘가 더 빨라? 아 뭔 또 급속까지 맞아 쟤가 더 빨라? 쟤 왜이렇게 빠르냐? 진짜 스카프인가? 진짜 스카프인가? 넣어버렸다 이거 보만다 나올거 같은데 위험매길어 보만다 나오죠 자 내던지기 자 전기구슬 으이짜 아 염마비 걸려주고요 나이스 몸자림까지 에이 아주 좋아요 아 개템보승이 있어야 얘 잡는건데 근데 얘 잡을게 없어 개템보승이 지금 없어가지고 봐 내가 말했지 얘 특수형이라고 내가 말했지 넣어버렸다 어 윈디? 윈디면 너무 감사합니다 인데? 자 소금절이 방어 한번 쳐보자 아 교체할거 같기도 한데 교체 안하네 방어 깨물어보습이 얘 내가 테라할거 예상해가지고 깨물어보습이 쓴거 같은데 이거 어 교체 안하네 깨물어보습이 별로 안아프고요 자 맹도꽃을 영차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신나가지고 아우 좋다 데미지 너무 아프다 깔깔깔깔깔 이러면서 이러고 있죠 이거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소금절이 한번 해볼게 아 교체하죠 나 이 파티 하면서 약간 예측같은거 잘하게 됐다 효과가 굉장했다 급속까지 심지어 아주 좋아요 여기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교체하거나인데 상관없이 저는 소금절이 하겠습니다 에 넣어버리죠 에 다 예측했다 이 말이야 나는 어 이 파티 굴리면서 장점 이 파티 굴리면서 장점 예측같은게 잘돼 은근히 소금절이 윈디 잘가고 두개 버무리고 소금도 자리고 윈디 잘가고 상대 지금 매우 킹밧쥬 진짜 역해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 파티 잘 안굴려진다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방어 한번 쳐볼까 방어 임파이트 이거 테라하고 소금절이 이 파티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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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뭐 에헤이 이제 퇴가 안하진 않았어 깜짝빼기 깜짝빼기가 있네 소금자리 어이구 방어 한 번 더 써줬어요 개이득이에요 얘 그냥 방어만 써도 돼 이러면 명중이 되든 안되든 음 방어 아예 안써졌다 까비 자 포프니크인데 이거에 죽냐? 풀죽음 아 죽었다 아 개웃겨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첫선봉 마스카라면 큰일나는데 자 가봅시다 자 상대 첫선봉 아 왜 진짜 마스카나냐고 넣어버렸다 이거 누구야 망나 아뇨? 속이기 그러면 나우히트 자 나우히트 위험 매겨주고요 용춤 풀죽음 걸려주고 그 다음에 도깨비불 그 다음에 도깨비불 나이스 깻불까지 잘 먹어주고요 자 기능정지 날개쉬기 뭐 날개쉬기 해 콜러설튼 아 날개쉬기 해 날개쉬기 해 날개쉬기 해 자 속이기 오 신속 응 안아파 자 트리플악셀 약점보험이야 심지어 하하하하 응 한 대 더 약점보험 터지면 뭐 할 수가 있는데 네가 어차피 죽을몸인데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스라크 이거는 야우히트로 바꿔줄게요 자 야우히트 위험 한 번 더 오 테라하네 물테라 칼춤 그 다음에 도깨비불 아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 이 새끼야 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 씨 조졌다 이거 아 이제 맞네 씨 내 친구야 너 그거 아니? 너가 물테라를 해준 덕분에 소금절이가 더 맛있어졌어 너 칼춤할 때 아닌데 아 넣어버리네 아 이걸 넣는다고 아 염류튼 그거 쓰고 계세요 아 아 얘 탁돌 쓰면 안되는데 제발 탁돌 쓰지 마라 아 제발 탁돌만 쓰지 마라 진짜 아 탁돌 안 쓴다 뭐야 이게 급수야 야 이게 급수야 야 맨도 퍼지고요 항체소서 뚫고기 이제 쓰면 뭐 할 건데 다들 저 콜로 하나 못 뚫냐 그치 교체하지 예측 아 예측해서 HP 목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항복 아 좋다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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